오늘 월요일 포천계곡으로 여기에 가지 말라고 하냐? 거기에만 가라 굉장히 찹니다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우와 시원하다 하이 오 시원하다 여행 낭분도 좋다 좋다 오 잠 조심했는데 아 날씨도 좋고요 아 잘 나온다 어떻게 됩니까 사미영씨 찍어주자 사미영 찍어주자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좋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소영이 시원하죠? 엄청 시원하지 않아요? 시원해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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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와 이거 감겼어요 야 월요일에 이렇게 올정도면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날 호민이 매주 월요일날 빠트릴까 오빠 이거 끌어있거든 네 늘 consum자 침 ¡ šф! 사과 차가율법 또 돌아다가 시각 날 prom 에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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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